아, 노이즈가 좀 뛰고 점프하고 그런 게 나아버린 것 같아요. 2판은 스펙크를 먹기 위해서 문주를 할 수가 없어요. 여운 부꾸부꾸부가 조명을 보면 이 엘 버튼이 위즈 밖에 볼 수가 없어서 2판을 위즈로 남아버린 것 같아요. 스펙크를 먹기 위해서 문주를 할 수가 없어요. 스펙크를 먹기 위해서 문주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. 스펙크를 먹기 위해서 문주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. 스펙크를 먹기 위해서 문주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. 남자 집사2 에이 나 갈래! 왜?! 어차피 별하고 스탬플 먹었으니까 참.. 스피드 뭐야? 아 뭐야 뭐야.. 아 뭐야 뜯어라구! 아 짜증나네.. 아 쓰곤 쓰곤.. 빨리.. 아 이거 말하려고 했잖아.. 아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.. 사실.. 할 필요도 없잖아.. 아 всё.. 죄송해요.. 아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.. 아캣으로 발끗 처음에 안보인 거 같아.. 해야겠어요.. 아이.. 아 вм chap.. 아.. boom e e bye i there 기 이놉에 적이 와 qualidade 와 какая 펀치 Psych 2 으아아아아아 어우... 어우... 굴우 이리 와와봐 음... 좋아 봐 음... 뭐 제 반 음... 뭐 제 반 음... projected 타자 타자 ukt 아, 엄청 강하다고. 무섭다 클리오 클리어!